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개 쥐뿔 해준 거 하나도 없는 개모가 설치는 이야기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작은 엄마가 설치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자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지 아들내미가 장가를 못 가서 끝내 좌절 결국 우리 새언니를 계속 괴롭히는 미친 작은 엄마 박살내기 원제 새언니를 자꾸 구박하는 작은 엄마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짜리 여잔데요. 어린애죠. 저희 새언니 이야기라 여기다 글 써봅니다. 저에게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오빠가 두 명 있어요. 제가 되게 늦둥이죠. 우선 저희 큰오빠는 아직 미혼인데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해요. 미혼이죠. 그리고 작은오빠는 결혼했고 새언니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새언니 정말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우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집안도 부유해요. 허목하고 거기다 몸매던 얼굴도 되게 이쁘죠. 한마디로 팔방민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 솔직히 저희 작은오빠는 키도 작고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언니를 만나 30대 중반이라는 그런 나이에 결혼을 했죠. 참고로 새언니랑 7살 차이예요. 새언니는 이제 한 30살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차가 많이 나는 오빠들만 있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정말 친언니처럼 대해주고 챙겨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런 새언니를 엄청 좋아하죠. 오빠들이나 저나 성격이 되게 무뚝뚝해요. 아빠 닮아가지고 그런데 새언니가 오면서 집안이 더 활기차졌고 밝아지니까 아이고 복덩이가 들어왔네 이러면서 늘 이뻐해요. 그리고 저희 아빠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고로 저희 아빠는 9남매 중에 장남이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만며느리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만며느리의 도리는 해야 된다며 명절이든 뭐든 다 챙기죠.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작은 아빠 친가를 통틀어 첫 저희 작은 오빠 죄송합니다. 친가 통틀어 첫 결혼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라고는 저희 새언니 혼자뿐이죠. 또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고 명절도 그냥 모여가지고 음식만 해먹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무리 음식만 한다 해도 군함매잖아. 다 모이거든요. 한 번 모이면 워낙에 대식구라. 참고로 쓴이 집에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요. 그래서 다 모이는 거라고 합니다. 작은 아빠 엄마들 고모 고모부 사촌들 다 오면 집이 꽉 차요. 그 양이 정말 많습니다. 엄마는 새언니가 워낙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고 또 오빠랑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명절 음식 이 많은 걸 손도 못 대게 하고 늘 당신 혼자 해요. 저랑 같이. 물론 저는 보조지만 또 새언니는 이걸 또 도와드리겠다며 일찍 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저랑 엄마가 힘든 거 다 해치워버려요. 근데 하도 저랑 엄마가 다 해버리니까 새언니가 미안했는지 불고기나 잡채 같은 걸 아예 미리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엄마가 안 이뻐할 수가 없죠.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구남매 중 만며느리인 저희 엄마는 시집살이를 진짜 심하게 했어요. 거기다 작은 엄마들 그리고 엄마의 시누이죠. 고모들은 명절 때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늦게 오는데 그래서 맨날 엄마 혼자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를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만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셋째 작은 엄마예요. 이하 그냥 작은 엄마로 쓸게요. 자꾸만 우리 새언니를 본인이 부려먹고 구박을 하거든요. 물론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야 있겠죠. 하지만 꼭 보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엄마 시집살이 시키는 것처럼 막 일시키고 부리고 그걸로 꼬투리 잡을 거 있나 없나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참견하고 잔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한 번은 저희 새언니가 그 스키니진의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이게요 뭐 가슴골이 패인 것도 아니고 맨투맨트예요. 그걸 보더니 아이고 니네 옷이 그게 뭐냐 니가 아직도 쳤는 줄 아냐 이러면서 지가 난리치고 나 진짜 기분 나쁜데 엄마는 이때 또 일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매번 새언니 곁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 웃긴 게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작은 엄마가 조용해요. 이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비겁해. 그래서 제가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새언니 옆을 지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꽁꽁아 너도 가서 뭐 뭐 좀 해라 이러면서 저한테도 일을 시켜가지고 떼어놓죠. 그런 뒤에 우리 새언니 옆에 붙어가지고 시자질을 하는 겁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감히 안 하는 걸 자기가 뭐라고 그걸 해 특히 제일 싫은 거 설거지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우리 새언니한테 그것도 너 혼자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 많은 걸 그래서 제가 할게요 했더니 그거 무시해버리고 또 저희 작은 오빠가 같이 하겠다고 하면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쫓아내고 소리질러요.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작은 엄마의 아들이랑 딸 사촌 오빠 언니들이죠 한테 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일 좀 해 했더니 어이고 이 어린 게 어디서 나서 이러면서 작은 엄마가 또 화를 내고 야단을 쳐요. 새언니는 뭐 자꾸 괜찮다 그만해라 하는데 제가 못 참겠어요. 왜? 한두 명도 아니고 고남매야 대식구라고 그 설거지 양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요. 거의 식당 수준이죠. 결국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고자질을 하는데 이럴 때마다 당연히 작은 엄마 혼나죠. 내 며느리 건들지 마라 이렇게 근데 안되가지고 그 이후죠. 작년부터는 엄마가 그릇을 명절때 전부 다 일회용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예 설거지를 안해버리게. 그리고 또 진짜 짜증나는 거 자꾸만 새언니를 자기 친정에 못 가게 해요. 우리 엄마가 가거라 가거라 하는데도 아이고 형님 그런게 어딨어요 이러면서 우기고 출가 외인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친정에 못 가게 해요. 지키고 서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못 들은 척 씹고 억지로 보내면 아이고 형님 참 왜 그래요 이러면서 계속 자기 혼자 기분 나쁘다고 툴툴 거려요. 누가 보면 자기가 못된 신문 줄 알겠어. 작은 엄마의 아들 딸들 다 노처녀 노총각인데 특히 큰오빠는 서른 중반이에요. 근데 연애도 별로 못해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질투를 해가지고 그러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작은 엄마한테 대들고 싸우고 하는데 새언니는 이걸 아무래도 되게 난처해하는 눈치고 특히 지난번 추석 때는 저희 작은오빠도 완전 빡쳐가지고 밥상을 엎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씨알도 안 맥혀요. 그때뿐이고 또 작은오빠는 새언니랑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걸 또 엄청 싫어하고 무조건 며느리 혼자 해야 된다고 우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 늙어지만 참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집 이제 김장하는데 이런 미친 진짜 미친 것 같아. 작은엄마가 여기를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그때부터 김장을 깍자 했거든요. 안 모이고 그런데 갑자기 오겠다며 김장 언제 해요 형님? 예? 이러면서 자꾸만 물어요. 이거 딱 봐도 우리 새언니 불에 쳐먹겠다 이건데 당연히 엄마도 이걸 아니까 동서는 신경 꺼라 이랬고 그래도 자꾸 전화를 하니까 결국 엄마도 화를 내면서 전화 탁 끊어버렸어요. 와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뭐 김장이야 엄마가 완전히 막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설인데 이때는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또 얼마나 그지같은 패악질을 부릴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전화 작은 오빠는 당연히 싫어하고 멀리해요. 하 이럴 때 우리 큰 오빠가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새벽에 들어오고 집안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니 관심을 둘 수가 없죠. 너무 바빠요. 이럴 때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시자가 돼서 며느리 괴롭히고 부려먹는 게 꿈이었는데 아들놈의 새끼는 희망이 안 보이고 질투가 오지게 난 거구만. 끌 끌 끌 끌 2번 쓰리 내 김장할 때 작은 엄마 오라고 해요 그냥 그리고 새언니는 무조건 못 오게 막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야 얘 어디 갔어 이러면 아파가지고 집에 보냈다고 하세요. 억지로 하려는 거 일부러 엄마가 보냈다 하고 작은 엄마랑 긴장 오지게 하면 됩니다. 저 미친 아줌마한테 본때를 보여주라고. 그리고 쓰리 엄마가 더 윗사람이니까 부려먹으라고 해요. 댓글 3 새언니로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저기요 쓰리 거기 혹시 부산 꽁꽁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봐도 제 이야기 같은데 혹시 우리 아가씨야? 맞아? 작은 어머님이랑 아들내미 딸내미 노초녀인 것까지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다음 설은 아예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라갈게 이러면서 혹시 아가씨 맞아요? 4번 이거 작은 엄마가 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만약 저희 친정에서 이러면 난리 났을 겁니다. 일단 부모님부터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요. 저희 새언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럼 다른 친척들도 당연히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 미쳐가지고 낄낄빠빠도 모르고 설친답니까? 어? 자기 며느리야? 아니 자기 며느리라도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쓰리 엄마가 엄연히 손 윗사람인데 작은 엄마가 조카며느리 잡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서열도 꼬인 거라고. 상식에 벗어난 미친 행동을 한 거라면 또 모를까. 여하튼 이거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기강을 좀 잡으라고 하세요. 밟아버리라고. 5번 제가 대본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외워가지고 꼭 이렇게 하세요. 아 그래요? 그 언니 작은 엄마 딸이죠. 언니 시집 가기 전에 언니 엄마 많이 보고 가. 언니 엄마가 그러잖아. 예전에는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외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언니랑 나랑 새언니랑 우리 셋이 다 같이 설거지하자. 이 말을 완전 순진무고한 표정과 말투로 날려주고 만약 그 아줌마가 또 나댄다. 그럴 때마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뭐? 미운 7살 빙의해가지고 이 말만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빡쳐가지고 네가 지금 나한테 대대는 거냐? 이딴 소리를 한다. 그럼 어른은 아랫사람이라고 막 시키면 되는 거야? 어? 그런 거예요? 엄마 들었지? 저기 놀고 있는 언니라고 오빠들 시켜. 이렇게 미친년 꽃다발 빙의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엄마가 더 어른인데 아랫사람인 숙모가 왜 깝쳐요? 설마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어? 이러면 됩니다. 뭐 스무살이니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6번 쓴이 엄마의 서열이 더 높으니까 위에서 힘으로 누르면 됩니다. 한 번 아주 제대로 개쪽을 주면서 일침을 놔야 돼요. 그 아줌마는 절대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지가 뭐라고 그리고 쓴이도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무래도 대적을 하긴 어려울 테니까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엄마뿐입니다. 거기에 쓴이 남편인 작은 오빠가 같이 나서야 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엄마라도 큰집의 남자 조카는 좀 어려운 법인데 그러니까 이건 엄마랑 오빠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엎어버리라고 7번 쓰니 엄마가 부처님이자 보살인 것 같아 만약 우리 집에서 이 지랄 나면 바로 쫓겨나요. 승모가 큰 며느리인 우리 엄마한테 개기면 죽거든. 이건 그냥 엄마가 강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승모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 어른이고 뭐고 나부터 가만 안 있을 거야. 보통 큰집 남자 조카는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8번 보니까 지 자식들이 아직 결혼을 못해서 부러운 거야. 그래서 질투를 느끼고 새언니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거죠. 근데 하는 행동 꼬라지 보니까 그 집의 며느리 사위 들어오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안 봐도 다 보인다. 신보가 진짜 개그지같네. 절대 참지 말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새언니 보호해 주세요. 쓰니 9번 자주만 뭐요? 진짜 미친 건가? 우리 시어머니는 이모들이나 고모들이 저한테 뭐라 해도 아니 작은 신부름 하나만 시키려 해도 난리나요? 아니 니들 새끼들도 있는데 왜 내 며느리 시키냐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나 남편이 옆에 없을 때는 우리 시동생이 나서가지고 단번에 다 해결해줘요. 아니 왜 우리 형수님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요? 고모랑 이모 애들한테 시켜 이러는데 정말 너무 든든해요. 나중에 동서 생기면 나친 진짜 진짜 사랑해줄거다. 10번 왜 저럴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되네. 혹시 막 거지같은 시자가 되는게 꿈이었나? 어? 그런가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불량조적 실패했죠. 잠시 2부에서 후기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